AFC10, 맥스FC 권기섭, KTK 안찬주,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에서 정면승부, AFC10, 맥스FC 권기섭, KTK 안찬주,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에서 정면승부, 사진출처, AFC 제공한 구기, 식격투기의 큰 축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AFC,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대표 박호준, 입식 매치에서 맥스FC 위권기섭, 20, 아이비, 잼, 과, KTK 위안찬주, 25, 데무팀 카이저, 가정면 승부를 걸, 인다. 두 점 고강한 신성 2대결은 우는 28일 신도림 테크노마트트, 설케이지에서 열리는 AFC10-WAVEOFCHANG에서 볼 수 있다. 권기섭은 맥스FC 최신 랭킹에서 라이트급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자다. 최성혁, 최재욱 등을 연달아 제압하며 1, 2승 1패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엣라이트급 3위 송재, 완을 잡고 KMF 주니어 웨터급 타이틀을 차지했다. 권기섭의 특기, 눈세 더법시 제자리에서 차올리는 킥이다. 펀치로 사전동작을 하지 않고, 고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킥이 위력적이다. 그러나 최대 무기는 머니, 머니에도 후반 운영으로, 송재환전에서는 초반에 다운을 당하고도 채, 역과 콤비네이션을 앞세워 점수를 뒤집고 승리한 바 있다. 반면 한찬주는, 13승 2패를 기록 중이며, KTK 슈퍼엘터급 랭킹 4위에 올, 라 있다. 시원시원한 킥 콤비네이션 2주 특기로, 큰 킥으로 몰아세, 우며자기 페이스를 만드는 대능하다. 특히 상대가 방어를 하든 말든다. 니를 두들기는 묻지마로 킥 이전 매트커다. AFC 격투 서바이, 걸프로그램 엔젤스 히어로즈 출연 당시의 돔에서 온 공격성과 채, 찍같은 킥으로 주목받았다. 킥이 좋은 선수는 펀치가 약하다 는 편견, 과다르게 주먹을 이용한 콤비네이션도 훌륭하다. 지난 7월 AFC의 출전에서는 주먹과 발이 적절한 조화를 선보이며 김주용을 판정으로, 제압했다. 권기석과 안산주는 모두 180cm 위장 시내원 거리 공격, 불선화한다. 2점으로 밀어볼 때 두리 대결에서는 화려한 킥 대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FC,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 11, 0에는 이상수의 무제한 헤비급 챔피언전, 키안 URCC 패더급 챔피언 2도검이 AFC 데뷔전, 헬보이 장원준 이벤턴급 데뷔, 전등이 준비돼 있다. 경기는 KBSN 스포츠 독점 생중계, 네, 이버 스포츠 라이브 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회명 AF, C10 웨이브 오프 체인지, 변화위 물결, 1시, 20, 19년 1월 28일 오후 7시 장소, 신도림 테크노마트 특설, 케이지 방송, KBSN 스포츠 독점 생중계 모바일, 네이버스, 포츠라이브, 확정 대진, 무제한급 타이틀전, 이상수 vs자, 코모레모스, 갠텀급 매치, 서진수 vs 장원준, 패더급 매치, 이도검 vs 후미야사사키, 웰터급 매치, 안대영 vs사, 샤팔라트니코브, 입식 패더급 매치, 권기석 vs 안찬주, 헤비, 급 매치, 정철현 vs 강지원, 여성 스트로급 매치, 박보영 vs 장현지, 입식 미들급 매치, 김도윤 vs 김상호 저작권자, 저작권 금강일보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재생버튼, 페이스북, 유튜브, 하카, 오채널, 하카오톡 플러스 친구, 신성재다른기사보기